윈도우를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는 방법 이미지 포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윈도우를 다른 디스크에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PC에서 우측 메뉴 관리를 누릅니다. 컴퓨터 관리 화면에서 디스크 관리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PC 아이콘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 시작에서 우측 메뉴 실행을 누릅니다. disk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디스크 관리 화면 창이 나오게 됩니다. disk 0을 확인하면 EFI 파티션과 부팅 파티션이 보이는 곳이 현재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입니다. 아래 디스크 1을 확인하면 추가 장착된 디스크입니다. 추가된 디스크 1 선택하고 볼륨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크를 추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할당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디스크 1의 할당되지 않음을 선택하고 세단순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만들기 마법사 시작에서 다음을 누르고 볼륨 크기 선택에서도 다음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문자 할당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빠른 포맷 실행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빠른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웹페이지 접속을 위해 브라우저 열기를 합니다. 테라바이트 이미지 포 윈도우즈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테라바이트 이미지 포 윈도우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현재 30일 무료평가판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고 설치를 실행합니다. 설치 하나를 코리안 한국어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선택 창에서 다음을 계속 누르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료를 누르고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을 하고 이미지 포 윈도우즈를 실행합니다. 시험판 알림 팝업이 나오면 계속을 누릅니다. 백업 복원 복사 기능 중에서 복제를 하기 위해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내 PC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를 확인합니다. 실행창 명령어로는 disk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스크형 드라이브를 보면 EFI 파티션과 부팅 파티션이 있는 곳이 현재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형 드라이브입니다. 아래 디스크1 드라이브는 복사를 진행할 대상 디스크입니다. 디스크1 드라이브입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형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복사할 대상 디스크 1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명을 확인하고 예를 누릅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오류 팝업이 나온다면 무시를 누릅니다. 새로운 디스크로 윈도우가 복사 중입니다. 윈도우가 복사 중입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PC를 다시 재부팅하여 복사가 완료된 디스크로 부팅합니다. 현재 PC의 부팅 메뉴 진입키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재부팅이 될 때 부팅 단축키를 누릅니다. 부팅 선택 메뉴가 나오면 복사가 완료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다시 내 PC 관리 메뉴에서 우측 관리를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를 누릅니다. 내 PC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는 실행창에서 disk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디스크 1번 SSD 디스크로 윈도우 부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4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윈도우 상태를 백업과 복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